설레이는 마법 유치원 입학실 안녕? 나는 최고야라고 해 안녕? 나는 조밤비라고 해 우린 다섯 살이야 우린 마법 유치원에서 마법을 배우지 마법을 보여줄까? 예쁜 꽃이 나와라! 야! 어? 이런? 시드꽃이 나와버렸네 반비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귀여운 강아지야, 나와라! 야! 퐁! 안녕, 질질 고야야, 나 불렀어? 에구, 에구, 에구 생취가 나왔네 이번에 멋진 왕자가 되어라! 야! 퐁! 어? 고야야, 나 거지 왕자야 배고파 집에 가고 싶어 아니, 거지 왕자가 되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게 뭐야? 아, 실수투상이 엉망이네 으아! 안녕? 난 마법 유치원에 다니는 최고의 마법사 일곱 살 나 잘라니야 짜잔! 주문을 외우는 비밀 팁을 알려줄게 나처럼 주문을 외워봐 예쁜 장미꽃이 나와라 얍콩! 주문을 말하고 콕콩이라고 말해야 해 알겠지? 야, 잘라니 선배님 너무 멋져요! 무지개 이 옷을 벙통 주문 쓰다돈 도레미 노래해라 얍콩! 디라라리 발레인어가 되어라 얍콩! 이마미 미친듯이 기타를 연주해라 디디디디디디디 얍콩! 에빠파 파사삭 치킨 나와라 얍콩! 찌찌! 와, 감비 마법 실력이 엄청 늘었네 좋아, 좋아! 쥐샷쏠! 거미줄이 솔솔 나와라 스파이더맨이 되어라 얍콩! 에이, 가봐라! 에이, 가라! 랄랄라 춤을 추어라 얍콩! 뚱칠, 뚱칠, 뚱뚱칠 빛나시 축구공 시작해볼까? 얍콩! 야호! 나도 이제 멋진 마법사 훔치기 마법으로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유호! 와우! 이제 고야도 제법인걸 나 치즈 먹고 싶어 치즈 만들어줘 푸우! 밤비란 뭐야? 너무 잘했어 내일 밤비 마법 파티가 열릴 거야 주문 나지 않으면 주문이 기억나지 않으면 1콩, 2콩, 3, 4콩, 5 외치면 돼? 꼭 기억해! 알겠지? 콩치기 마법 주문 1콩, 2콩, 3, 4, 5 콩치기 마법 주문 배우기 아우 잘 잤다 오늘 밤비 마법 기회가 있는 날인데 늦잠을 자버렸어 빨리 준비해야지 어? 마법 주문이 뭐였더라? 1뽕뽕, 2뽕, 3이였나? 어? 빨리 찾아보자 1뽕, 2뽕, 3, 4, 5? 여홍아, 너 기억나니? 잘난이 선배님이 주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나 음... 1풍, 2풍, 3풍, 4풍이었나? 1, 2뽕, 3, 4뽕, 5였나? 벌써 모르겠다, 야홍 에휴 찌찌찌 여홍아, 너가 밥 먹을 때 싫어하는 거야 여홍아, 제발 그만해 빨리 잘난이 선배님께 물어봐야겠어 콩치기, 마법 주문은 꼭 기억해야 해 자, 날 따라해봐 멋진 마을과, 황금맛이 하나워라 1콩, 2콩, 3, 4, 0, 5, 야! 콩치기 주문 꼭 기억해 멋진 왕자님이 되어라 1콩, 2콩, 3, 4, 0, 5, 야! 예쁜 공수님이 되어라 1콩, 2콩, 3, 4, 0, 5, 야! 잘난이 선배님 감사합니다 꼭 기억할게요 콩치기, 마법 주문 1콩, 2콩, 3, 4, 0, 5 반비 마법 주문 대회 반비 마법 대회를 참가한 반바호야 안녕, 마법 학교 친구들 각자 마법 주문으로 마법 대회를 시작해보자 안녕, 반비야 1콩, 2콩, 3, 4, 0, 5 무대가 나와라, 야! 안녕, 친구들 1콩, 2콩, 3, 4, 0, 5!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해라, 야! 방금은 친구야 1땡, 2땡, 3, 4, 0, 5! 기타와 색소판을 연주해라, 야! 그런데 피둘기가 나오는 마술을 하는 친구가 최고인데 와, 반비야, 고야도 빨리 마법 주문을 외워봐 그래, 그래 피둘기야, 나와라 1콩, 2콩, 3, 4, 0, 5, 야! 그렇지! 반비와 고야 콩치기 춤은 너무너무 잘했어 1콩, 2콩, 3, 4, 0, 5! 반비 마법 축제의 최고의 마법사를 바로 반비와 고야야 축하해,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